안녕하세요 오늘은 우암도의 화분 택배 언박싱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택배 왔는데 어떤 화분이 왔는지 한번 같이 뜯어서 보실까요 아 으 이렇게 자랐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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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본이 왔어요 이 화분이 왔네요 이렇게 요게 한 8cm 되지 않나 싶어서 사각형 화분이 많이들 찾으신다고 합니다 많이들 좋아하시고 얘 또 정리가 차곡차곡 잘 나란히 정리가 쫙 되다보니까 8cm 8cm네요 높이는 9cm 디자인 예쁘죠 깔끔하니 꽃그림도 다나하니 가성비가 짱이죠 가성비 짱이고 요정도 무거운 것도 아니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물빠짐이 좋게 잘 나온 화분이라 다리가 되게 멋스럽게 잘 나왔죠 이게 새로 나온 다리인데 아주 멋스럽게 다리를 잘 만든 것 같아요 다육이 그 화분 전문적으로 판매하시는 공장을 두고 만드시는 우암도에서 싸게 아주 저렴하게 아주 가성비 최고로 좋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오늘 올린 그 다육이 욱도 가성비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뜯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세트로 판매를 하시니까 되게 예쁘죠 오 이렇게 세트로 요것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새로 그 디자인에서 나온 것 같은데 요게 저희 집 산책로에 많이 펴져 있는데 백년초라 그랬나 백년초라 그랬나 되게 예뻐요 코스모스 처럼 생겼는데 입장이 더 촘촘하게 많고 되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요니 디자인이 조금 바쁜 것 같아요 꽃그림이 오 숟갈이 오 보세요 노란 꽃 예쁘죠 꽃그림이 조금 많이 바뀌었네요 네 진짜 여기가 가성비가 제가 초보때도 여기를 조금 이용을 했었는데 가성비가 제일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오함도에 가성비가 최고였던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공장을 많이 두고 하시더라고요 장미꽃 예쁘죠 장미꽃 너무 좋아하죠 많이들 러블리 로즈 이렇게 사랑스러운 장미입니다 9cm가 좀 넘는 10cm가 조금 못 되는 그런 화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높이 다리는 이렇게 아주 멋지게 빠졌죠 화분은 요정도면 가벼운 거고 이렇게 해서 9cm 9.5cm 정도 되네요 9.5cm 약간 이게 차이가 있어요 요렇게 되면 10cm 요렇게 되면 9.5cm 10cm 화분이네요 10cm 화분 10cm 화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또 디자인이 오 튤립 너무 좋아하는데 튤립이 제일 예쁘더라고요 저는 튤립입니다 10cm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화분 지름은 이렇게 튤립 제가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저희는 그 학창 시절을 보면 이렇게 꽃을 선생님한테 선물하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상이 항상 선생님 꽃이 꽃병에 꽃이 당겨져 있던 그런 생각이 있고 또 그 창가 옆에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식물들을 데리고 와서 키웠던 근데 튤립을 누가 데리고 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꽃이 너무 예뻐갖고 자주 봤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그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튤립이 제가 좀 좋아요 튤립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실크라메 그리고 중학교 때 그게 엊그제 같은데요 어쩜 이렇게 시간이 훅 하고 지나갔을까요 세상에 시간이 어린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그때 실크라메 꽃이 실크라메 아시죠 여러분 이름도 좀 색다르죠 실크라메이 그 창가에 있는데 꽃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몇 번 결혼하고 사다가 시도를 했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걔가 좀 습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키우기가 좀 난이도가 다육이보다 일반 그런 게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다육이는 매우 좀 키우기가 쉬운 것 같아요 저는 해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 부의 상징 복을 행운 가져다 준다는 해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 제가 예전에 해바라기를 많이 좋아하고 저는 사실 해바라기 꽃도 좋아했지만 해바라기 어렸을 때 이제 길 가다가 해바라기 있으면 해바라기를 따다가 해바라기를 씨앗을 많이 좀 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성인이 돼서 20대에도 또 해바라기 씨를 너무 좋아해갖고 그때는 또 통에다가도 많이 또 팔았었어요 통에다가 짭짜름하게 해서 양념이 된 해바라기 씨도 있고 해바라기 껍질이 까져 있는 해바라기 씨도 많이 사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해바라기 얘는 마지막인데 뭘까요? 어떤 그림인지 다 형태에는 똑같이 10cm 화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얘 약간 오차가 있어요 10cm가 조금 못돼요 9.5에서 10cm 그 화분의 크기를 어디에서 재냐 얘 따라 10cm가 될 수 있고 10cm가 조금 못될 수가 있는 10cm 화분입니다 이게 마지막 세트인데 너무 예쁘죠? 그림이 조금 약간 이렇게 5개 5개 세트입니다 5개 5개 세트 5개 세트 5개 세트 딱 베란다 안에서 키우기 좋은 사이즈에요 좋은 사이즈고 제가 많이 달기를 심어주는 그런 사이즈 제일 예쁜 것 같아요 해바라기 너무 예쁜데 입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뭇잎도 있고 해바라기 노란잎 이 황금색이 노란색이 부의 상징 옛날서부터 노란 게 부의 상징이었나 봐요 이게 금, 황금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바라기가 노랗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머니추리같이 부의 상징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황금색 때문에 이렇게 해바라기 튤립은 뭐 네덜란드 얘네들이 생산주죠 네덜란드가 생산하는 튤립 튤립 너무 예쁘죠? 장미는 5월에 5월에 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러블루지하기 장미 얘는 벚꽃 같고 얘는 뭐 코스모스 일종의 그 다위기가 있는데 만년촌인지 백년촌인지 그런 꽃이 있어요 되게 예쁜 꽃이 이렇게 5개 세트 오픈해 봤습니다 이렇게 택배 언박싱을 해 봤는데요 이렇게 지금 꽃 그림이 다양하게 있죠 이게 뭐 신상 이렇게 해갖고 그 오함대 화분에 이렇게 올라와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갖고 화분 종이컵 이렇게 넣었을 때 크기가 이렇습니다 얘도 종이컵을 넣었을 때 크기가 이렇습니다 종이컵 지름이 7cm 아시죠? 7cm 높이 7cm 이게 보니까 10cm 10cm 분이에요 그리고 위에는 8.5cm 높이가 8.5cm 그리고 가로가 8cm 되는 화분이고 위에는 사각형 화분 같은 경우에 5개 사각형 5개 원래 5만원인데 50% 확인해서 25,000원이고요 위에 화분 같은 경우에 5개 똥근 원형은 10cm 화분 요 화분 5개에 6만원인데 50% 디실에서 3만원에 파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 다육이 번호가 제가 알기로는 요게 2번 위에 있는 애들은 2번 그리고 밑에 있는 애들은 9번 요렇게 저 2번 세트 요렇게 주세요 뭐 9번 세트 요렇게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다 하시면 5만 5천원이 되겠네요 그림은 그 사장님이 알아서 이렇게 골고루 해서 배송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눔은 밑에 있는 10cm 화분을 2개 10cm 화분을 2개 이미대로 이미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댓글에 댓글을 뭐로 할까요 내가 좋아하는 다육이름도 많이 썼지만 꽃이름 내가 좋아하는 꽃이름 한두 개 정도 써주시면 됩니다 미션이니까 미션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꽃이름 갑자기 여기 꽃구름을 보다가 예전 추억이 도다오고 뭐 튤립 보니까 중학교 중학교 때 그 창가에 튤립이 생각하고 갑자기 실크라멜도 생각이 났던 그런 꽃구름인데 내가 좋아하는 꽃구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오하운드의 화분을 언방싱을 해봤는데요 가상비는 제가 수제 화분을 많이 또 수집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수제 화분이 장난이 아니에요 두 개만 사도 6만원이 넘고 7만원이 넘고 그러거든요 한 9cm, 10cm 정도 화분을 사려면 거의 7만원, 6만원 정도에요 두 개 세트로 사면 그래서 이렇게 절감하게 5만 5천원에 10개를 살 수 있답니다 오늘 이렇게 꽃보다 달게 미션은 꽃이름을 적어주셔야 되고 남음 참여는 꼭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셔야 참여가 됩니다 비구독자는 참여가 안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이게 전화를 밤늦게 이제 하시면 피곤해하세요 힘들고 일을 이제 끝나고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문자로 주문을 하시면 되고요 전화는 내일 아침 이제 날이 밝고 한 8시가 지나서 9시가 좀 지나서 전화로 하시면 되고요 근데 전화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문자로 주문을 하시면 되니까 문자로 밤에는 가급적으로 전화를 하시면 안되고요 문자로 문자로 남겨주시면 그리고 이게 또 배송이 주문량이 많으면 폭주하다 보면 이게 나가는 데 또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문자 주고 느긋하게 기다리시면요 배송이 다 잘 된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다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꿀 하루 되세요 바이바이 우리의 이야기들 이런